안녕하세요. 올림엠터테인먼트 문준호입니다. 쿠프님에게 가는 길 막지마! 세, 둘, 하나, 셋. 이거 어떡하지? 어휴, 저 이거 어떡하죠?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올림엠터테인먼트 문준호입니다. 우선 제가 노래 한 수저 불러 보겠습니다. 저 끝난 건가요? 근데 뭐 할 말이 없네요. 다음 기회에 정말 많이 봐주세요. 아쉽네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